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선거를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스크린의 이름대로 이렇게 그냥 후보자를 찍는 베네수엘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경우는 완전 전자투표입니다. 투표가 완전히 완벽하게 100% 디지털화 된 겁니다. 이제 한국은 디지털 50% 정도 아날로그 50% 정도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영우 대표가 여러분들 만드는 ppt를 보면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제도는 50% 정도가 전자투표 시스템이고 50% 정도가 아날로그 투표 시스템입니다. 디지털 선거는 베네수엘러처럼 그냥 모든 게 다 디지털화되어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이렇게 누르게 되면 그냥 자동으로 집계가 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날로그도 하지만 표가 종이표로 씁니다. 아날로그 선거는 어떤 조작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실물투표제가 개표장에 존재해야 됩니다. 여기에 조작을 설계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자적으로 조작하여도 제가 항상 말하는 전산 조작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증가시켜 감소시키는 조작을 해도 반드시 아날로그적 물리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은 겁니다. 그냥 베네수엘라처럼 그냥 뭐 이렇게 키오스크라고 합니까 그냥 들어가 가지고 그냥 보탄만 누르게 되면 다 계산되면은 그럼 디지털 선거를 100%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증거 잡힐 그런 염려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중간하게 50%는 여러분들 디지털이고 50%는 아날로그로 해놓으니까 아무리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도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관내 사전 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5%를 올렸구나. 그리고 3만 7,771표를 이렇게 동마다 다 넣어줬구나. 그거를 여러분들 선관위 자료를 가지고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여러분들 개표소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같은 건 끝나고 나니까 하나도 이상이 없었지 않습니까? 딱 맞았죠. 그 이야기는 어디에선가 표를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전산 조작을 하고 표를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표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선관위 발표 득표수는 엉망진창인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자료, 개표장에서는 딱 숫자가 맞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환장한 거죠. 아니 손을 대 있으면 표가 나야 될 건데 개표장에서는 딱 맞아떨어진 거죠. 개표장에 딱 맞아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5번, 6번, 7번, 8번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딱 그림을 그려보니까 엉망진창으로 조작이 된 거 아닙니까? 아니 개표소에서는 표를 셌는데 5번, 6번, 7번, 8번에 다 이상이 없었는데 그럼 된 거 아니냐? 지금 그래서 선관위가 7번, 8번에 전면 수개표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서 여러분들 다 손을 댄 겁니까? 1번, 2번, 3번에 다 손을 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1번, 2번, 3번에 다 손을 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개표장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소를 보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이 나온 겁니다. 그럼 이 자료가 다 여러분들 사전투표는 다 손을 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개통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7번, 8번을 가지고 전면 수개표 한다고 다 야단이잖아요. 언론도 야단이고.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전혀 문제가 없었잖아요. 문제가 없었는데 선거 데이터를 그림을 그려보니까 엉망진창이 나온 겁니다. 이게 최종 결과물이거든요. 이 숫자를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선관이 홈페이지 자료에서 나왔잖아요. 이게 다 뭐죠? 염창동 관내 사전투표, 등촌동 관내 사전투표, 이동 관내 사전투표 다 뭡니까? 주물러 끓였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1번, 2번, 3번에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으면 그러면 2번, 3번에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한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코리안 뮤직님께서 국민 중 몇 퍼센트나 선관이 부정을 알겠습니까? 대부분 모를 것 같은데요. 모르면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당했으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모르는 걸 두고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다는 것은 본인이 적극적인 그런 의지가 있을 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알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지까지 내가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의지까지는 내가 만들어줄 수 없는 거고 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의지까지 만들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식을 키우는데 공부하는 의지가 없으면 공부를 어떻게 시킵니까? 국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내아이님처럼 모르는 게 정당화되지는 못한 겁니다. 다음에 이런 나라가 선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때 우리 몰랐습니다. 익스큐저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참정권을 얻었고 피를 흘렸으면 참정권을 획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제 배가 불러버린 거죠. 이 보시게 되면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10월 10일 강서 보궐선거 이게 가양일동이 아니고 화곡본동입니다. 화곡본동입니다. 여러분 딱 선관위 데이터를 분석해보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선관위가 투표자 수를 5493명으로 발표했는데 실제를 여러분들 추계를 해보니까 3,662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1,831표를 더블당 후보안께 더해준 겁니다. 이게 이제 발각이 된 거죠. 1,831표를 어떻게 더해줬냐. 관내 사전투표에 두 사람이 여러분들 표를 던질 때마다 한 표씩 더블당 후보표를 더해준 겁니다. 가짜, 가짜, 진짜, 가짜, 가짜, 진짜, 가짜, 가짜, 진짜, 가짜, 가짜, 진짜 이렇게 이런 표를 만든 거죠. 이걸 찾아낸 겁니다. 그러면 3,662표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거는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이게 비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차익값이 이것이 이론적으로 선거 사기가 없는 0에 가까운 17.2% 마이너스 16.5%가 0에 가까운 값으로 수렴시켜 나가게 되면 덕표 수를 이동시키는데 활용한 규칙, 조작값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 조작값을 가지고 역으로 적용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내면 이렇게 3,662표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1,831표를 더블당 후보가 함께 전부 다 더해준 겁니다. 이게 하국본동 자료입니다. 그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국본동에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와 관련해서 더블당과 국힘당의 이름들 득표수입니다. 국힘당은 김태우 씨고 진교훈 후보겠죠. 선관위는 5,493표가 하국본동의 득표수고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고 더블당 후보가 3,613표 국힘당 후보가 1,590표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자료가 바로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선관위 자료입니다. 하국본동. 그리고 이것이 지금 홈페이지에 다 올라 있고 그런데 진짜를 여러분들 추정해 보니까 더블당 후보는 3,614표를 받은 게 아니고 1,782표밖에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힘당 후보는 손을 안 댔고 그러니까 더블당 후보한테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너스로 1,831표를 더해 줘 가지고 진짜는 1,782표를 받았는데 3,613표를 받은 것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자료는 3,613표인 겁니다. 이렇게 이런 데 표를 만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표가 조작이 됐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선관위 자료를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면 조작된 것이 그대로 이렇게 나오죠. 이건 선관위 다 자료입니다. 당일 투표 득표수 관내 사전 투표 득표수 진교훈 후보 같은 경우는 당일 투표 득표수가 득표율이 51.3%인데 사전 투표 득표율이 65.7%죠. 14.4%를 더해 준 겁니다. 이거는 제가 늘 이야기하는 미친 수치입니다.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김태훈은 당일 투표 득표율이 41.9%인데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이 28.9% 마이너스 13%입니다. 사전 빼기 당일이. 이거는 뭐죠? 차익값이 플러스 14.4 마이너스 13%라는 것은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을 증감했다는 겁니다. 한쪽에서 빼앗아 가지고 한쪽이 더해 준 겁니다. 이렇게 딱 그냥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표를 보시게 되면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가짜, 가짜, 진짜,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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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가짜, 가짜, 진짜 그러니까 진짜를 모두 다 더불당 후보 표를 기표에다 다 집어넣어 준 겁니다. 계산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관위가 발표한 5493표에 그냥 3등분 해가지고 3분의 1만큼 만들어서 집어넣어 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국힘당 표는 손을 안 댄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건 가상 그래프입니다.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고 사전 투표일에 투표 시간이 증가하면서 처음에는 같이 출발하겠지만 당일 투표 득표율 그래프하고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차이가 일정 부분, 차이가 플러스 17% 내외로 이렇게 딱 유지되도록 그렇게 아마 그려질 겁니다. 그럼 반대로 국민의힘의 후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이 밑으로 가겠죠. 17.45% 정도 마이너스 되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다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전체에 다 합쳐가지고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를 종합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관내 사전 투표율을 7.55%만큼 뻥튀게 해가지고 37,771표를 확보했고 그거를 이제 20개 동화하고 거소 투표율에 다 이어준 거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하곡 본동에서 1,831표가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3만 7,771표 가운데 1,831표가 이렇게 동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관리위원은 통합선거인 명분을 위 변조하더라도 아무도 없으니까 공식적으로 22.6%라고 재보선 역대 최고치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냥 이게 발표하면 끝입니다.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그 사람들도 머리 좋게 작업을 한 거죠. 대단히 여러분들 참 작업이 아주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이 굉장히 앞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 방법이 거의 완결판입니다. 완결판. 거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전모가 다 밝혀졌다. 가양일동 같은 경우는 어제 살펴봤습니다마는 가양일동 같은 경우는 1,476표를 더해준 거죠.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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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이렇게 된 겁니다. 1,400에 한 표를 더해줘서 이걸 구해보면 사전 빼기 당일이 이렇게 15.4% 마이너스 13.1% 정도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 방법이고 특히 또 이 방법이 갖고 있는 매력적인 방법은 기본적으로 기표 도장을 1번만 여러분들 찍으면 되니까 위조 투표지를 만들기 상당히 좋은 그런 방법인 거죠. 어쨌든 국민들이 조금 전에 한 분 말씀처럼 국민들이 잘 모른다. 잘 모르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알라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고 나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그리고 이런 일이 앞으로도 가능할 거다. 그리고 앞으로 가능하게 되면 이런저런 사회, 정치, 경제, 문화들이 바뀔 것이다. 그건 잘 알고 본인들이 대응해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일어난 일을 밝히는 사람이 있어야 알 거 아닙니까? 이걸 다 그냥 모른 채 하면 이걸 영원히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